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김간이에요 어 고인물 캐릭터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사기캔데 저는 진짜 못해요 이거 소리 괜찮아요 소리? 소리 안 커요? 적당해요? 얘는 이렇게 쭈악 순간이동 할 수 있어요 적당해요? 알겠습니다 길을 모았다가 쭈악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당황했어 나도 내가 잘한건지 그냥 어떻게 딱 그렇게 잘 맞은건지 근데 이게 거리 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엔 왜 저런 게임 하나 했는데 볼수록 재밌어요 그 처음에 왜 저런 게임 하나를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뭐야? 왜 저런 게임을 하고 있어? 미쳤나봐 저한테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잡으러 가자 어 뒤에 소리 났죠? 소리 났죠? 여기서 울고있네 우리 애기 여기있네 우리 애기 아이고 여기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이고 우리 꽃순이 꽃순아 꽃순아 어디갔니 이게 어렵다니까 이렇게 꽃순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간다 야 기몽은 현장야 아 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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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ㅋ ㅋ ㅋ 칼찔 칼찔는 저거는 이제 퍽 스킬이에요 두 번 잡히면 한 번은 살인마한테 칼을 찌르고 탈출할 수 있는 스킬이죠 머리 땜빵인 줄 알았다고요? 보이시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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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슬슬 기어오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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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다 굳이 쫌쩌마로 됐어 지켜지켜 지금 와! 아잇 풀뱃죠 잡초 좀 제거했죠 3살샷! 이게 무기여? 칼인가 이게? 톱인가 칼인가? 자, 한명 한명 처리 원래 이 김간이 블링크라고 하거든요 블링크라고 하는거 맞나? 하여튼 이게 순간이동하는 요거 기본이 원래 2회인데 저는 3번 하는걸 들고 왔어요 아, 뼈 자를 때 쓰는 톱? 우와 쇠톱 쇠톱 순간이동 연속으로 하고 나서 땅보는거요? 그럼요 이거, 이거 말하는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죠 어, 페널티 딜레이 딜레이 순간이동 다하고 그냥 앞에 보면서 그냥 쪼로록 쫓아가면 그거, 그거야말로 진짜 사기, 지금도 사기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기가 되버려서 요런, 요런 아이고, 페널티는 있어줘야죠 뼈톱 뼈톱 크으으으 뼈톱이라니 아이야야야야야야 잡초뱉죠 아셨죠 여러분? 처음에 잘 한거는 우연이었다 흐흫 흐흐흐흫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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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왈로왈로왈로왈로왈로 아잠깐만 그렇죠 열으면 잡초제거를 해줘야되요 안그러면 골치압퍼 그냥 앞마당에 잡초로 가륵자면 저깄다 아 손님 그 내리셨어요? 김관이 간답니다 손사분 손사분 이렇게 잡는거죠 이렇게 보면 또 우연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잘하는거 같기도 하고 밑으로 아 이거 안들어가죠 안되잖아 아 부시구요 근처 어디있을텐데 여기 왜 내가 잡혔을때는 피가 쭉쭉 다는거 같은데 내가 생존자 걸었을때는 하 왜이렇게 피가 안달아 기분탓이겠죠? 영화 보는거 같애구요? 흐흐흐흐 소름끼치는 게임인데 왜이렇게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술래잡기 순바꼭새 같은 느낌이라 얼음땡 약간 그런 느낌? 아잉 아잉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흐흐흐흐흐 얼마나 예의바릅니까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아잉 안녕하세용 흐흐흐흐 잠깐만 잠깐만 아 기다려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야 어지러 Litham 여기다 여기다 에아잇 안녕하세요 아잇 답답해 이건 맞겠지 으아 인사를 몇발에 허리가 지금 남아 나질 않아요 인사하라고 살아 살인마 직처요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도 예의바른 김간 김간은 인사쟁이 어디갔어? 여기 밑에 숨었나? 분명히 근처에 있는데 얘 어디있냐? 어쨌든 지금 황배를 했어요 그래도 두명은 갔으니까 자꾸 미련이 남죠 근처에 있는데 첫 번째에 허!!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씌 여긴 아니었니? 아아... 안녕하세요 어딨냐? 아? 일로 뛰었는데? 아 더 멀리 가고 싶다 다시 왔을 거야 분명히 다시 왔어 얘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곳에 또 돌린 거 봐 빨간 봉투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래요 항상 여긴가? 맨날 여긴가? 어디 있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환자분 열 재고 가셔야지 열 재고 약도 타 가시고 환자... 아 뭐야 어이 잘 숨네 잘 숨었다 잘 도망간다 얘 잘 숨었다 잘 도망간다 얘 잘 숨었네 얼굴을 보기가 힘드네 그냥 또 놓쳤어 아 답답해 아 소화 안 돼 응 개구 맞아요 아까 그거 아 답답해 아 이제 하나만 켜주면 끝인데 어떻게 저기요 갑니다 글루 아싸 병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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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다른 애 매그 매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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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롤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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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맘이 급하죠? 어? 아 맞아주세요 아 왜 안가져 이거 됐습니다 좋아요 매그 어 켜졌다 어이 저승여왕님 감사합니다 저승여왕님 저승여왕님 만원 후원 싱쿵싱쿵해 저승여왕 아 고맙습니다 뭐야 견자단 한거야? 견자단하고 즉시 일 쓴건가? 말도안돼 아아아아 저건가보다 그 뭐죠? 아드레날린? 한 명 찾아야돼 한 명 한 명 한 명 어디 계셔요? 간만에 김가니를 했는데 올킬 해주실 캄 하하 하하 걔는 계구 근처에 숨어있나? 왠지 계구 근처에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걸고 걸고 빠르게 잡으러 가는 거야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계구 근처 어디 숨었어 지금 어 아니네 헐 아하하 꿈에 짱 아 너 말고 네 친구 어딨지 설마 지금이 견자단인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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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췄어 아멘